어디 하소연할 수 없는 억울한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늘어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거짓과 조작과 윗선과 뻔뻔함과 억울함이 한테 어울려서 마구잡이로 돌아가는 그런 시대에 살게 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11월 3일 날 민주당은 마침내 당 소속 공직자의 중대 잘못으로 생긴 보궐선거에는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그런 당헌을 후보로 낼 수 있도록 개정하는 작업을 마침내 완료했습니다. 민주당이 당헌을 고치는 명분을 삼기 위해서 실시한 당헌투표 참여자라는 전체의 고작 26%에 불과했습니다. 당헌에는 당헌투표는 전체의 3분의 이상 투표와 과반 찬성이라고 그렇게 규정되어 있지만 그런 요식 절차 투표조차도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투표는 단순 의견 수렴 절차이자 청취 절차일 뿐이다 이렇게 말을 또 만들어서 둘러대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의 신동근 최고의원은 더 뻔뻔한 이야기를 더합니다. 사실 국민도 시장후보를 우리 당이 낼 것이라고는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걸 결단해서 현실화한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당헌에는 그렇게 적혀있지만 무공천 약속을 얼마든지 깨뜨릴 것이다 그렇게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이 바로 신동근 최고의원의 주정입니다. 사실 민주당 당 지도부가 우리가 당헌에는 그렇게 규정되어 있지만 이번 사안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겠다 이렇게 그냥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밀어붙이는 게 더 낫지 않았나 싶습니다. 늘 이렇게 뭔가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본래 세상이란 곳이 그렇고 그런 곳이고 정치가 본래 그렇고 그런 곳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회의 어느 구석에서는 옳은 것과 옳지 않은 일 그런 것을 따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집권 세력과 민주당 당신들이 이것을 잘못하고 있다고 이렇게 또박또박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피해자 측이 항의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거의 묻혔습니다. 연합뉴스와 한국일보이 짧게 다루어졌을 뿐이고 대부분 언론들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국경제의 조준혁 기자가 성명서 전문을 온라인에 실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 피해자 측의 성명서 전문입니다. 이 성명서에는 그동안 더불어민주당과 관련된 성추행사건대 전모와 성추행사건에 대한 민주당의 재발방지 약속 그리고 조치들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파악하기에는 아주 좋은 정보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성명서입니다. 오늘 민주당은 자당 소속 단체장의 중대한 잘못으로 발생한 재결, 재선거, 보궐선거에는 후보를 내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는 당은 96조 2항에 전당원 투표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추가했다. 이로써 민주당은 내년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공천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을 자기 모순을 통해서 확보한 셈이다. 민주당은 서잉 비위 및 부정부패의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윤리신고센터와 젠더폭력신고상담센터 설치 운영계획을 발표했지만 이 같은 행보와 함께 발표된 대책에 어떻게 신뢰를 가질 수 있겠는가. 민주당은 이미 2018년 3월 차기 대권주자로까지 거론됐던 안희정 정 충남지사의 성폭력 사건이 드러나자 후보의 도덕성과 성평등의식 제고를 위해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성평등 교육을 의무화하고 당내 성폭력대책위원회에 신고센터를 만들어 신고가 들어온 부분은 당에서 직권으로 조사해 책임 있는 부분은 분명히 책임을 부를 것이다. 그리고 고발이 필요하면 고발도 당에 직접 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었다. 2020년도 4월 오그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사건이 일어나자 젠더폭력건절 대책 TF를 꾸려서 젠더폭력건절을 위한 특단의 조치로서 당 소속 선출공직자 및 당직자 대상 성평등교육연일회 의무화 성폭력가해자 무관용 및 성범죄 징계시효 폐지, 젠더폭력신고상담센터 상실화 및 온라인 신고센터 설치 등을 당헌과 당규에 담겼다는 내용을 확정했다고 밝힌 바가 있다. 2020년 7월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지만 미당은 그 어떤 역할도 담당하지 않았다. 사건이 알려진 이후에 진상규명은커녕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으로 부르는가 하면 60만명의 시민들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서 반대한 서울시장을 강행했다. 또한 서울시와 여성가정부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여의원 가운데 어느 누구도 이 사건 관련해서 질의하지 않았다. 나아가 다른 당에서 요청한 정인이나 참고인을 한 명도 부르지 못하게 하는 등 사건에 대한 회피에만 급급했다. 특히 피해자가 이 심각한 2차 피해에 시달리고 있지만 민주당은 피해자에게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 자당 인사들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더불어민주당은 책임정치를 실현하겠다는 약속을 해왔다. 책임정치라 하면 권력형 성폭력 사건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파악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방지 및 일상복귀를 위한 사회적 환경개선을 위한 노력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다. 그 모든 것을 할 능력이 없다면 최소한 이미 만들어둔 원칙을 제대로 작동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지금 민주당의 작태는 어떠한가? 2018년부터 이어져온 권력형 성폭력 사건에 막대한 책임이 있는 공당으로서 근본적 성찰 및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후보자를 내지 않는 것만이 책임 있는 선택은 아니며 오히려 후보 공천을 통해 시민의 심판을 받는 것이 책임이라는 변명이 말이 되는가? 당헌을 개정하는 꼼수까지 뿌리면서 권력 재창출을 위한 탐욕을 부리는 것이 그들이 말하는 공당의 도리인가? 민주당은 더 이상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라 하지 말고 권력형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과를 시작으로 해서 진정으로 책임지는 책임 정치를 실현하는 모습을 보여야 될 것이다. 이 전문은 대부분 신문들이 다루지 않았습니다만 한국경제 조준혁 기자가 이렇게 올렸기 때문에 제가 전문을 소개했습니다. 이 전문이 갖고 있는 가치는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해서 권력에 의한 위력을 사용한 그런 성추행 사건들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고 그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어떤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이 어떻게 지켜지고 있는가 라는 부분을 낱낱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 사건을 보면서도 우리 사회에 더 이상은 억울한 사람들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다 라는 점을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TV